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어옵시다. 궁금했어. 엄청 부드럽다. 진짜요? 맛있어요? 어 그러게? 아 내가 당근을 안 좋아하는데 당근은 케익을 먹었어. 진짜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당근은 케익인데 당근은 맛있어. 맛이 잘 안나는데 진짜 콩만큼 들어가있어. 콩.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게 생각보다. 완전 맛있어. 상큼해. 초코넛 먹어야지. 요거트. 요거트다 요거트. 뭐야. 피. 아 어떡해. 완전 맛있지. 대박. 이거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이거 또 뽑아서 먹어야 돼. 응. 응.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수상한. 이게 많죠. 응. 나는 매콤한 걸 조금 넣어야 돼. 나도.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서. 응. 소심하게. 이것도 좀 넣어. 이거 진짜 짱바삭. 맛있죠? 국물도 잘 먹었어. 국물도 진짜 대박이야. 맛있지. 이게 우리 에피타이저 먼저 시켰는데. 큰 걸 얹어 왔어. 뭐하면 되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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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쌀국수집 영국 와서 찾았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 한국에 가서 생각나. 미쳤다. 이거 진짜 생각나.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맛있죠? 다행이다.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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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진짜 맛있어. 응. 왜 단짠단짠인지도 알 것 같아. 아니 보라씨 이제 가니까. 응. 그래도 되고. 여기 진짜. 여기가 진짜. 우리들 중에 제일 유일한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 근데 맛집인데 완전 최상위야. 완전해. 이거 한번. 뭐지. 요 앞에서. 축구 사주 2천 명도 먹고 가는. 유명하구나 나만 알고싶은 맛집인데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와이드 양현이가 커진다는데 진짜요? 그거? 그거? 가일도 진짜 많아서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사람의 처음에 맡겨. 여기 큰 버전도 있다. 베일리 이거. 술 브랜드. 커피, 우유 만드는 거. 거기서 나와. 어떡할래?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작은 거 아니지? 알겠지? 이거 딱 한 벽에 들어있으니까 원포션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포션인데? 이거 진짜 바보같이 생겼어요. 왕바보 같아. 어떻게 하면 식초 맛이 나지? 진짜 처음 해봐. 소화가 되겠네. 식초라서? 이거 진짜 쉬워. 이거 영국 남자에도 나왔어요. 진짜 맛없어. 근데 이거 유락포, 스토베이크. 이것도 맛없을 거 같아. 진짜. 심지어 키미랑 같이 있어. 이거 완전 상큼. 난 이거 파인애플 진저가 있다. 아니 저 레몬? 아 레몬. 이거 델몬트도 맛있겠다. 델몬트로 갑시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아까 말고 송묘했을 때. 이걸로. 여러분 우리 오늘 목적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알죠? 많이 해본 솜씨. 게임하는 거 같아. 바구니 빨리 씹기. 이거 실패할까요? 어제 거의 한 30, 40분 동안. 원래. 원래 녹화는. 사실 이게. 사실 근데. 그냥 완전 흰대경이라서. 제가 지금 15분 빨리. 오디오로 하고. 사이드로 바꿔서. 내가 원래. 근데 그 부분에. 보다 이렇게. 그럼. 잘해볼까? 안 돼.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잘해봐. 어서요. 사바지 사바지 사바지. 보라씨 우리. 여기. 잡으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감사합니다.